요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번째 가장 회원님들이 많이 하는 미지노 에요 미지노 미지노 중 접근 모델이죠 요게 여기서 샤프트 측정을 잠깐 해드리면 힘이 이건 상대성을 체크하는 거에요 지금 6200 보시면은 6000 6300 요정도 나오는 거에요 샤프트 강도가 요게 그럼 여기다가 제가 써 놓을게요 이거는 카본을 안 만 거라서 이렇게 통 색깔이 이렇잖아요 근데 얘는 색깔이 여기가 축 이라고 합니다 이거 마라진 거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새로 이번부터 출고 되는 거 마라온 거는 몇이 나오냐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4200 여기서 이제 또 줄어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계속 줄여 온 거에요 제가 가장 좋은 세팅값을 찾느라고 4300 4300 24호 정도 이정도 이정도 지금도 26 정도 나왔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공은 끝까지 보시구요 자 26 남았죠 딱 포장에 가서 실수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실전이랑은 틀리지만 했던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25 보다 살짝 덜 나가게 조금 작은 파슬이 걸렸을 때 이렇게 공 끝까지 보고 이렇게 공 끝까지 보고요 오늘 영상은요 정말 시청을 끝까지 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굉장히 많이 얘기할 영상이구요 오늘은 샤프트 이야기도 하고 거리내는 이야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들어가고 제가 시험실에서 이걸 직접 시험을 해 드릴 거에요 시험 내용도 넣어 드릴 거구요 참고로 저희 골프채가 많이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 어느 샵에 가서 사야 되냐고 주위에 어디 대리점이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채는요 본사 판매만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요 요 섹션으로 요 정도 품질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현장에 있는 금액에서 2배 정도 비싸야 됩니다 저희는 대리점 운영을 안하고 본사 여기가 저희 세트장에 여기 오셔서 시타해 보실 수가 있구요 채에 대해서 아니면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여기 와서 시타해 보시면 되고 특히 그립이 저희가 특수 신수제 그립도 하고 일반 인조 가죽 그립도 2개를 병행하잖아요 원하시는 그립을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본사에 오셔서 친구분들이랑 오셔서 이것저것 한번 구경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파크골프채 전문으로 큰 회사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25년 정도 골프채랑 이런 쪽에만 연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차분 지금까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완판이에요 저희가 많이 안 갖고 오고 딱 팔만큼만 갖고 오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마지막 업그레이드에요 일반채로 따졌을 때 초보체로 따졌을 때 이게 마지막 업그레이드인데 가장 큰 차이가 샤프트입니다 회원님 한번 보십시오 샤프트가 굉장히 중급 초급채인데 고급 샤프트를 꼈어요 이거고 이게 이제 옛날채에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걸로 이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러면 뭐 이게 나빠 이게 좋아 이런 건 없어요 채는 다 자기에 맞춰야 되는데 차이를 설명드리면 옛날채는 이게 딱딱해요 이거 샤프트 cpm 이라고 합니다 이 cpm이 딱딱하고 이걸 제가 조금 슬럼하게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다시 제작해 왔어요 이번채부터 왜 그랬냐면 원래 초보는요 회원님들 초보는 이 채가 좋아요 샤프트 딱딱한게 이걸 갖고 연습하는 게 좋은데 저희가 채를 팔다 보니까 한 3,4달만 되면 중급자로 올라가시더라고 중급 고급자로 올라가시면 샤프트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샤프트가 좀 낭창낭창 한다고 하거든요 낭창낭창 해져야 돼요 우리 드라이버 샤프트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게 일반 골프채 드라이버 샤프트 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급으로 올라가시면 샤프트가 살짝 낭창거려야 치기도 좋고 타구감도 있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로 바꿨냐면 처음에 이걸로 배우시면 좋은데 그냥 금방 중급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중급에 맞게 중초급에 맞게 채를 완전히 바꿔왔고 이거 바꿈으로 인해서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요 채는요 헤드가 원가가 가장 많고 이 헤드 이 부분이 동판부터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샤프트가 두 번째 원가입니다 두 번째 원가가 많이 드는 건데 고급 채로 바꿔왔으니까 회원님 계속 이용하시면 좋고 영상 뒤쪽에 이 차이를 제가 한번 더 기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만 하면 소용 없잖아요 이거를 제가 시험에서 시험 데이터를 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뒤쪽에 가서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치면서 제가 샤프트를 저희는 25년 저는 이 채 이런 것만 연구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제 바뀐 샤프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참고로 골프 스크린이에요 파크 골프 스크린이 아닙니다 파크 골프 스크린이 아니라서 다소 틀리기는 한데 조금 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이 채의 특징은 뭐냐면은 처음에 할 때 공을 살짝 탄성이 있어서 공을 좀 뛰기도 좋지만 내가 잘만 맞추면 거리 좀 먼 거리 내기가 쉬워요 대신에 옛날 채는 칠 때 방향을 거리가 좀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얘는 샤프트에 탄성이 있어서 거리가 조금 들쑥날쑥은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이런 채를 갖고 어디 가서 꼭 하셔야 될 게 내 거리에요 거리를 맞춰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치려고 하는데 한 70 정도 샷이 됩니다 우리가 파4를 칠 때 70 80이 가장 많잖아요 이 스피드로 기계 스피드로는 30 28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래도 28에서 30 정도 요걸로 친다고 하면 어떻게 치면 되느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딱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그러면 스피드가 다시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스피드가 볼 스피드가 보면은 딱 나왔어요 볼 스피드가 28이에요 제가 나오잖아요 28 여기는 다른게 아니라 이해 중요하거든요 볼 스피드가 28이면 대충 한 70 정도가 나갑니다 여기에서는 52가 나갔는데 실제로 다시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거리 맞추기 조금 좋은 걸 해야 되는데 다시요 이번에 30 정도로 칠게요 그러면 80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 지금은 보셔 30 나왔죠 딱 30 나왔습니다 딱 30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탄성과 내 몸을 맞출 때 요 놈은 타구감이 공을 맞는 타구감이 이렇게 탁 타구감이 생겨요 이게 이거 어차피 튕겨 나오는 이 힘을 갖고 골프 치는 거니까 요게 30 제가 쳐보니까 초보자가 가장 치기 좋은 어떤 속도를 내기가 좋아서 제 강도를 이걸로 요 강도로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번에는 한 24, 5 정도 그러면 64, 5, 60 정도가 나갑니다 채로 보면 다시요 24, 5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지금도 26 정도 나왔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공은 끝까지 보시고요 자 26 남았죠 딱 26 이게 자기가 몇을 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야 거리 조절을 합니다 이런 기계적으로 이거를 세우면 훨씬 좋은데 실제로는 이제 막 감으로 치시는데 내가 어느 정도 스피드로 이거는 기계로 측정하는 스피드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기계 스피드는 네 똑같습니다 다시 25 그러니까 30 맞추고 25 맞추시고 20 맞추시고 5 단위로 끊어 맞추시면 골프장에 가서 실수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실전이랑은 틀리지만 했던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25 보다 살짝 덜 나가게 조금 작은 파슬이 걸렸을 때 이렇게 공 끝까지 보고 이렇게 공 끝까지 보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은 22, 23 될라나 지금 아 19 나왔어요 제가 살짝 쳤어요 19 나왔어요 이렇게 거리 조절을 하면서 자기가 연습을 하면서 칩니다 근데 제가 기존에 기획을 할 때 샤프트 기획을 할 때 이거는 초급체로 기획을 했잖아요 좀 딱딱하게 딱딱하게 했는데 처음에 배우시고 여기로 바로 업그레이드 되시더라고요 업그레이드 되고 중초급 이상 올라가면 공 타감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공을 맞았을 때 탁 하고 타감이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저희가 이체로 스크린 치신 제 친구 매니저가 이걸로 스크린 마이너스 12개를 쳤어요 언더 12 언더를 했는데 치면서 정말 잘 만들어 온 겁니다 드라이브 일반 골프에서도 못 느꼈던 타구감을 이걸로 느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수천 번 여기서도 그렇고 수천 번 치면서 회원님들의 딱 맞는 샤프트가 어떤 걸까 하고 연구해서 만들어 나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판매 분부터는 샤프트가 조금 더 업그레 됐는데 완전 초보 분은 살짝 처음에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번만 나가면 이게 좋아지는 걸 느끼고 어차피 채를 사시고 4, 5개월, 5, 6개월 있다가 업그레이드 되는 건 맞아요 그때 샤프트 강도를 약간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해주는 게 골프 치시기가 조금 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신 분들은 그런 초점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이번 골프채부터 완전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고요 저희 가격에 저희 샤프트 그 다음에 35,000원짜리 그립을 껴주잖아요 인조가죽 그립도 그렇고 저희 헤드 이 큰 사이즈에 이게 들어왔다면 실질적으로 회원님 그 금액에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요 짧은 거 이거까지 팁을 했으니까 팁까지 더 드리면 짧은 거, 짧은 거는 회원님들이 한 10m 정도 칠 때는 볼 스피드가 6 정도 나오면 돼요 6에서 7 정도 나오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봐서는 그럼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치면 이 정도 치면은 6, 6, 5, 6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헤드 스피드가 7 나왔네요 볼 스피드가 7 7 정도 나오면 그린 주변에서 다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가 쳐보니까 계속 치면서 샤프트 뭐 수십 개 갖다가 계속 쳐보죠 쳐보면서 가장 좋은 세팅 값을 찾아낸 게 이거예요 뭐 다른 회사들도 다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있겠지만 저는 또 저대로 이런 기술을 연구하니까 믿어 주시면 되고요 영상 뒤에는 이걸 측정한 데이터 값을 넣어 드릴게요 자, 2번부터 업그레이드 된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있습니다 채를 제가 있는 걸 다 갖고 왔어요 미지노 우리 고급제, 중급제 이거를 갖고 이게 제가 샤프트가 좋아지고 했다는 거를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테스트로 직접 숫자로 보여 드릴게요 장비는 오늘 두 개를 할 거예요 하나는 샤프트 이 샤프트 힘을 보여주는 거 같고 탄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떨렸을 때 떨리는 축을 CPM이라고 그래요 골프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회원님들이 많이 아는 미지노예요 미지노 미지노 중, 적급 모델이죠 이게 여기서 샤프트 측정을 잠깐 해 드리면 이 힘이 이건 상대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6,200 보시면은 6,000 6,300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샤프트 강도가 이게 그럼 여기다가 제가 써 놓을게요 미지노 깨 미지노 깨 미지노 깨 6,000 미지노 깨 6,300 정도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처음에 채를 개발해 올 때 처음에 썼던 거예요 채를 개발해 올 때 이 기준에 거의 맞춰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살짝 강합니다 처음에 제가 갖고 왔던 거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이게 저희 첫 모델이에요 첫 모델 나왔을 때 기성품보다 제가 더 약하게 해 왔거든요 치기 좋게 하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좋았다고 한 건데 이거를 재드려 보면은 자 이걸 재드려보면 5,400 여기서 1000이 줍니다 5,400 5,300 5,400 5,400으로 할게요 저희 거 구 모델이 5,400이에요 5,400 이거는 상대성이에요 상대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채 저는 채를 회원님들 진짜 채 연구를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저희가 새로운 채예요 새로운 채는 샤프트부터 틀려요 여기가 보면 생김새가 예를 들어서 미지노다 그러면 이거는 카본을 안 만 거라서 이렇게 통 색깔이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색깔이 여기가 축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아진 거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로 이번부터 출고되는 거 말아온 거는 몇이 나오냐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4,200 여기서 이제 또 줄어들어 온 겁니다 여기서 계속 줄여 온 거예요 제가 가장 좋은 세팅값을 찾느냐고 4,300 4,300이에요 어 이 다음에 골프 쪽에서는 이 기계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피팅샵에도 이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CPM이라는 거 이것만 측정을 하는데 요거를 측정해 드릴 볼게요 요게 몇이 나오냐면 요거는 숫자가 요기로 나옵니다 자 요거 440이 나오잖아요 440 440 다시 한번만요 자 CPM 측정하면 이렇게 446이 나오죠 이게 미지노케 446이 나옵니다 미지노케 446이고 중초급체로 들어가는 거 요게 CPM으로 따지면 몇이 나오냐면 자 잡아놓고 와 대박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줄어드는지 300 330이 나와요 이 샤프트 현재 강도가 요거는 저희 중초급체입니다 다시 한번 330이 나와요 백같이 한 30% 이상을 제가 CPM을 낮춰서 소프트하게 온 거죠 지금